저는 철학자라 제가 28년 정도 제가 고2때부터 좀 계획을 짜서 철학 공부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태계집, 율곡집, 동경대전, 구할 수 있는 노자, 장자부터 집에 쌓여있던 사소상경 꺼내가지고 그때 제 선생님이신 그때 소설 단을 잘못 읽는 바람에 거기 선생님, 머리 하얗은 그 선생님이 앞으로 개벽 온다, 준비해야 된다 이 내용을 듣고는 뿅 갔어요, 고2때 본격적으로 제 나름대로 저는 저 멀리 광주에 사니까 그분을 뵙지도 못하고 그분 책을 보고 역시 철학 공부를 해야겠다 애초에 시작부터 저는 그분이 유불선 하나야 동서양 다 도라는 건 하나야 다 하나라고 보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하나로 만드는 거 아닌가 끝없이 반성하면서 왜 선생님은 하나라고 질르셨을까 그리고 이제 그분 주장대로라면 제가 그때 이런 강의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걸 또 이제 봐주셔가지고 그때 말씀해 주셨는데 2044년이면 새갑자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개벽이 온다면 2044년부터 본격적인 개벽이 된다 이걸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근데 이제 마침 그게 또 특이점이 2045년 해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강의하러 왔을 때 작년에 그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책으로 제목은 봤습니다만 자세히는 모르는데 좀 이게 묘하게 맞아떨어지는데 내용도 맞아떨어져요 내용이요 우리 민족이 개벽을 논한지가 지금도 한 160년 됩니다 근데 이 핵심이요 물질이 150, 160년 전에 물질이 무섭게 개벽할 거란 거를 보신 겁니다 다들 그런데 그분들이 본 게 거기만 본 게 아니라 물질이 무섭게 개벽해서 우리나라도 아마 서양한테 먹힐 거야 이런 전망을 다 하셨는데 거기서 이 아이디어를 내요 그런데 한국이 정신문명의 키를 갖고 있으면 나중에 한국이 주인 노릇 할 거야 이게 희망적인 내용이죠 근데 그게 그냥 막 지르신 거냐 하고 제가 들여다봤는데 그거였습니다 물질이 개벽돼서 무섭게 변해갈 텐데 앞으로 모든 거를 상상할 수 없는 그 차원에서 해결할 거야 강정산이 이 얘기까지 했어요 강정산 선생이 앞으로 똥을 눌려면 바닥이 열렸다가 똥 누고 나면 다치는 시대가 올 거고 사람들이 거의 날아다닐 거고 이런 얘기를 막 하신 거예요 수명도 늘어날 거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그거 다 현혹할 만한 얘기들인데 포인트는 정신문명의 키는 똑같아요 모든 성자들이 인위해지 신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정확히 구현한다는 게 물질이 개발될수록 개벽이 될수록 정신문명의 건립이라는 게 엄청 중요해질 거고 오히려 이 물질문명은 정신문명 건립을 위해 꼭 필요한 그거야 누가 이 강정산 선생한테 물어요 서양 물질문명에 대해서 당시 조선 말에 도인한테 물으니까 이 얘기를 합니다 물질문명은 하늘이 내리는 거야 그걸 무시하지 말고 하늘이 내리는 건데 그 이유는 정신개벽을 결국 가져오려고 하는 거야 아무튼 우리나라 도인들은 그런 발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불교 모토가 물질이 개벽하니 니예요 정신을 개벽하자 그러니까 물질은 지금 개벽되게 돼 있다 무섭게 변할 거다 그런데 정신개벽이 따라가주지 않으면 인간은 곤란한 지경에 갈 거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이 지금 이렇게 무섭게 치고 나오는데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낙관적 전망이냐 부정적 전망이냐를 얘기할 때요 우리나라의 어른들은 낙관적 전망이 아니라요 단순히 정신문명이 개벽이 되면 물질문명을 다스리면 인류는 유토피아로 갈 거고 못 다스리면 망할 거다는 얘기를 하고 지금 우리의 선택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죠 그럴 때 그럼 뭘로 그러면 새로운 문명을 열 거냐 인류 보편적 유불선이라고만 하는데요 보통 모든 동교 철학을 상징하는 겁니다 유불선이란 기존 만년에서 2000년 정도 축적됐던 우리가 지금 2000년 전부터 축적되어 온 아니면 만년 전부터 축적되었던 정신문명의 핵심 그 정보를 우리가 잘 소화해서 이 시대에 맞는 버전으로 만들어낸다면 개벽이라는 거는 예전 어른들이 개벽이라고 한거든요 요즘 만약에 그분들이 사셨다면 업그레이드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인류 문명이 업그레이드를 될 거고 만약에 개벽을 못 시키면 인류는 망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키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있다 모든 정신문명의 키는요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에 있다 그걸 철학이라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소태산 선생님 같은 경우도 도학이라고 부른데 철학을 옛날에는 철학을 도학이라고 부르니까 도학과 과학은 경진해서 함께 가야 된다 이게 이제 원불교 기본 교리죠 저는 어떤 종교도 없습니다 다만 이 관점에서 제가 한 28년간 연구를 한 거예요 개벽을 준비하라는 그리고 한국에서 인류 문명의 답을 내놓을 거다 근데 그 답은 정신문명의 답이다 물질 문명도 한국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룰 거지만 정신문명의 답이 한국에서 나올 거다 그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저도 이제 제 선생님한테 들었기 때문에 28년 전에 그 얘기를 듣고 혼자 공부할 땐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사학과로 갔다가 대학원을 또 철학과로 옮겨서 또 한번 제가 원없이 한번 탕구해보자 해서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해본 결과 이 얘기를 이제 빨리 드리면 결국 요즘 인문학이 뜨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뭐냐면 물질문명이 무섭게 치고 나올 때 인간은 뭐지 인간을 인간 정신을 단순히 정신으로 좀 주제를 좁혀서요 인간 정신을 단순히 이 뇌의 작용으로만 본다면 인공지능이 앞으로 2045년이 돼서 모든 인류를 능가할 정도의 인공지능이 발전을 이루게 됐을 때 인간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겠죠 인간을 정신 어떤 뇌의 작용으로 봤을 때 인간의 그 작용을 특히 대표적인 정신작용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앞으로 말씀드릴 동서양 모든 철학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는 그리고 단순한 제 얘기가 아니라 저는 오늘 동서양 모든 철학 핵심을 좀 짧은 시간 안에 압축적으로 전해드리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그분들의 내용이 무서울이 많지 똑같다는 겁니다 동서양이 서로 같은 견해를 가지고 그리고 이런 동서양 인문학을 접하실 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인문학을 하나의 어떤 철학이나 인문학을요 이런 과학적 세계가 아닌 어떤 그냥 우리가 신앙의 문제라든가 그냥 뭐 기본적인 윤리도둑의 문제로 접근하신다면 인문학에서 절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없고 물질개벽에 상응하는 정신개벽을 절대로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인문학이라는 건요 특히 인문학은 결국 사람이 만들어내는 문화에 대한 학문이거든요 결국은 결론은 인간의 본질은 뭐냅니다 인간의 본질은 뭐냐 인간은 뭐냐 이 부분에 대한 철학적 탐색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철학은요 과학보다 더 엄밀한 학문입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가 아는 과학적 성취는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그 이론적 토대위에서 쌓아 올려졌습니다 사실 둘이 아니었다고요 둘이 아니었는데 요즘 와서 다 찢어지다 보니까 철학이라는 것이 그냥 허무 맹란한 광념 광념에 빠져있는 알 수 없는 추상적 얘기하는 학문처럼 전락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철학이라는 건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인간 정신세계에 대해서 연구하고 자기 영혼에서 실험하는 겁니다 자기 영혼에서 실험해서 진짜로 인간이 이게 옳은 길이라면 내가 그렇게 온몸을 바쳐 생을 걸고 살아보자 진짜로 그게 선인지 그게 올바른 법칙인지 자기 생을 걸고 실험한 분들의 어떤 연구기입니다 연구 논문이라고 봐주셔야만 이런 경전들 고전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이 사람의 일방적 사유 방식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대 이렇게 접근해 버리시면요 철학이 강도 못 잡습니다 과학 최근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과학이라는 거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학문적 태도다 자명한 걸 받아들이는 철학이 그 성금이다 사실은 자명하면 받아들이고요 소크라테스한테요 친구가 가서 도망가자고 할 때 이 얘기를 합니다 나 알지 자명하지 않으면 내 생을 걸고 따르지 않는 거 너가 날 탈옥시키고 싶으면 탈옥하자는 논리가 자명한 것에 대해서 날 설득시켜봐 설득 못 시키면 친구도 인정해요 졌다 네 뜻대로 하세요 난 자명하면 따르고 옳지 않으면 목숨 걸고 처항한다는 거 알지 생을 걸고 진리를 따른 모습을 소크라테스가 보여줬기 때문에 철학이라는 학문이 서양의 자리 잡은 거 과학도 다 하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철학과 과학이 원래 하나로 돌아가면서 서로 역할을 해줬는데 최근에 철학이 역할을 못 해준 거예요 지금 철학과에 다닌 분들한테 너 생을 걸고 어떤 게 진리인지 네 영혼에서 실험하면서 입증해 가고 있느냐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이렇게 살게 프로그램 돼 있어라고 실제 살아본 경험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게 자명해 내가 싫어해 봤어 임상실험 다 해봤어 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게 안 된다면요 사실 지금 철학과에서 다루어지는 학문은 칸트가 뭐라고 했대 해겔이 뭐라고 했대 이런 그런 누구 고인들의 말을 정리해서 잘 엮어서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학문화하는 분과학문의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지금 제가 뒤부터 말씀드린 철학이라는 건 분과학문 중에 하나가 아니라 과학이라고 우리 옛날 도인들이요 앞으로 과학 넘어서 도학 철학이 리드하는 시대가 올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과학에는요 자연과학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문과학까지 다 들어갑니다 분과학문 어느 한 과목을 정해서 그 안에서 인과법칙을 탐구하는 학문은 과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학문이요 과학이란 말이 백과지학에서 온 겁니다 백과지학 우리 백과사전에 한 항목 차지할 정도면 다 과학이라고 본 거예요 거기에 대항해서 도학 철학이라고 말할 때는요 형이사학적 원리를 자신의 영혼에서 실험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이게 자명한 진리아라고 말하면서 자기도 그 법칙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도학을 연구한다라고 합니다 그 예전에요 조선시대도 도학 공부한다고 하는데 입으로 이니에이지 떠드는 건 도학자로 안 쳤어요 목숨 걸어라 이거죠 보여줘라 이거죠 너가 이니에이지의 의거에서 살아간다는 걸 보여줘라 그래서 인간 영혼은 원래 이렇게 살게 프로그램됐다는 것을 입증해 봐라 라고 요구합니다 그거를 지키면 도학이에요 이게 이 정신이요 놀랍게도 서양 철학에 그대로 있습니다 서양 철학자 중에 에픽토토스라고 지금 유명한 양반인데 마르크스 아울릴리우스라는 황제가 사모했던 철학자입니다 스토아파의 철학자인데 에피텍토스 노예였는데 철학자로서 황제의 존경을 받은 분인데 이분이 그래요 논리학이나 배우고 있는 철학자들을 보면서 비웃으면서 철학자라는 것은 죽음 앞에서 안세가 안 변하면 철학자고 변하면 철학자 아니야 간단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장하는 이론대로 자기 영혼에서 실험해서 입증하면 철학자고 인간이 그렇게 살게 돼 있다는 걸 입증 못하면 철학자 아니야 말로 떠드는 것들은 철학자 아니야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걸 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지금 정신문명의 건립의 핵심은 올바른 철학의 건립이 있고요 지금 과학은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류가 안타까워야 될 건 지금 철학의 문제입니다 철학이 철학이 그냥 어떤 신념 신앙체계가 아니라 내가 영혼에서 실험을 해봤는데 인간은 이렇게 살게 프로그램 돼 있습디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논문을 써내는 철학자들이 귀하고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2000년 동안 수많은 다양한 문명의 인간들한테 검증받은 고전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는 이게 지금 과학계에서는 뉴튼의 논문이고 지금 우리가 다루려는 철학책들이요 스티븐 호킹의 논문이고 또 자명하지 않은 건 바로 비판당하잖아요 그런 아인슈타인의 논문인 거죠 그런데 계속 비판되어 오면서 2000년 3000년 살아남은 논문들입니다 무서운 논문들이에요 우리가 고전이다 경전이다 하는 거 무서운 겁니다 왜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론을 접하고 살아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살아봐서 아니면요 100년 안에 폐기됩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지금 한국에서 우리 전 세계에서 유행하는 철학사죠요 100년 뒤에 가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왜 살아봤더니 안 맞는 건 바로 폐기됩니다 그러니까 유행을 타는 거지 유행 끝나면 폐기됩니다 그런데 이 철학들은요 유행을 떠나 있는 존재 지금 검증된 겁니다 유행을 떠나 있다고 그래서 지금도 종교 불문하고 인간관계에서 힘든 일이 오면 올바른 인간관계 답을 찾고 싶으면 논어를 삽니다 지금 서점 가서 논어 삽니다 삼국지만큼 팔립니다 논어가 종교 불문하고 팔려요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논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첨단 과학 문명을 자랑하는 분들이 2000년 전에 원시적인 문명의 인간관계에 대한 이론서를 들고 자기의 가족과 이 친구와 이 직장 동료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건요 2000년 동안 2500년 동안 검증돼서 확인받았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철학은 간단하게 좁혀가면 양심입니다 철학하면 양심을 바로 떠올리셨으면 좋겠다 왜? 동서양 인문학의 답은 그냥 양심이었어요 한마디로 보편적으로 양심이었습니다 인간은 양심 따를 때 선이고 양심 어길 때 악이더라 왜 그게 선이고 왜 악입니까? 다 한마디에요 인간은 그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심에 어긋날 때는요 찜찜하다고 느끼게 프로그램 돼 있어요 양심에 맞을 때는요 뿌듯하다고 느끼게 프로그램 돼 있어요 이 얘기를 지금 누가 했냐면 지금 자본주의 이론을 내신 애덤 스미스가 한 얘기입니다 도덕감정론에서 인간한테는 프로그램이 돼 있다 선천적으로 그런데 이게 그 영향이 어디서 받았느냐 그 당시 서양의 노노맹자가 가서 때립니다 문명에 충격을 줍니다 볼테르나 당시 다 철학자들이요 노노맹자 보고 뿅 갑니다 신을 등장시키지 않고도 인간이 이렇게 자명하고 합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살 수 있다니 그게 영향을 다 줍니다 애덤 스미스까지 그래서 결국 이게 하나로 만나고 있는 거예요 동서양이 그때도 융합이 된 겁니다 동양에서는 동양대로 융합이 됐지만 선교사를 통해서 선교사가 동양서적을 또 주역까지 다 들고 가서요 서양 철학자들한테 번역까지 해서 건네줍니다 그래서 라이프니치가 주역을 보고 뿅 갑니다 나의 이진법 체계랑 너무 똑같다 이미 있으셨는데 똑같다라고 해서 주역회를 가지고 이진법 분석한 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수리 분석한 게요 주역 학자들이 본 거랑 똑같이 분석합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태극이라는 게 내가 말한 단자랑 똑같다 이 얘기를 라이프니치가 선교사 친구한테 받은 중국 서적을 가지고 이미 그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서로 이렇게 막연히 똑같다가 아니라 제가 연구해 본 거가 모두가 다 양심을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양심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민주주의에 초석되어 사회계약론이나 루소의 모든 배탕을 양심입니다 그때 다 이미 동서양 문명이 한번 만나서 민주주의나 이런 이론에까지 이미 영향이 갑니다 서양 민주주의 이론에도요 양심이 제일 중요하다는 이론이 딱 박힙니다 루소는 양심을 일반 의지라고 부르죠 보편 의지 인간이면 똑같이 갖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입니다 철학자들이 이걸 접근합니다 과학은 현상계에 존재하는 만물에 온갖 존재들의 인가 법칙을 탐구한다면요 철학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간이 어떤 것에 선이라고 반응하고 어떤 것에 악이라고 반응하게 프로그램 돼 있는가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학자가 약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문명은요 선악의 방향을 잃어버려요 지식은 엄청나지고 물질적 발전은 엄청나지는데 선악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전 어른들이 정신문명이 물질명이 앞으로 무섭게 농사짓고 살던 시대랑은 다르게 무섭게 치고 나갈 텐데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정신문명도 무섭게 치고 나가느냐 이거죠 지금 어떤 시대보다 물질이 발전할 텐데 어떤 시대보다 더 많은 다수가 인간의 본성 본래의 프로그램을 알고 자기 양심에 자명한 건 하고 간단하게 자기 양심에 찜찜한 건 안 하는 문명을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앞으로도 화두입니다 인공지능이 지금 발전한다 뭐 날마다 막 겁나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오늘 또 제가 본 게 알파고 제로가 알파고를 이겼다 인간한테 바둑을 배우지 않고도 스스로 학습해서 이겼다 이런 말에 등에 막 식은땀나고 이럴 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본질이 뭔지 정확히 하면 인간과 인공지능의 차이도 우리가 규정할 수 있고 저는 인공지능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인간 본질에 대해서는 한 28년 연구해 본 그게 있어서 제가 연구했던 자료들 그리고 제가 제 영혼에서 실험해 보고 이건 자명합니다 누구나 자명할 겁니다 라고 자신할 만한 내용들만 가지고 한번 엮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양심을 따르는 삶이 일문학의 결국 결론이었는데요 인간의 본질이 뭐냐 했을 때 모든 성인들이 철인들이 간단하게 이 대답을 해줍니다 딱 핵심이에요 논어에 보면요 공자가 그 제자가 물어옵니다 선생님 평생 추구한 학문의 그거를 한 단어로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용서할 서자를 서 얘기합니다 근데 서가 뭡니까 하니까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은 남한테 하지 마라 네가 당하기 싫은 일은 남한테 하지 마라 인간은 자 이게 왜 도덕률이 될까요 최고의 도덕률입니다 논어에서 저 한마디면 논어가 끝납니다 저걸 이해하시면 논어를 다 이해하신 거예요 공자는 평생 저것만 추구하신 거예요 그냥 지식이 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양심에 충실하게 사는 사람이 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 일이 간지 이것만 하나만 팠다라고 또 다른 논어에서 얘기합니다 논어의 구절에서 나 이것만 팠다 뭘 파셨나요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은 남한테 안 했다 왜? 저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인간의 본질은 나와 남을 풀어서 얘기하면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고 사랑하면서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은 남한테 차마 못하게 프로그램 되어 있다 저걸 어기지만 않으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걸 어기면 금수랑 다를 바가 없다 이게 이제 철학자의 인식입니다 자 예수님 성경에서요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 아니라 이렇게 세게 지르신 게 저거밖에 없습니다 딱 지르면서 뭐라고 했나요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한테 해줘라 동전의 앞뒤입니다 너가 받고 싶은 대로 먼저 해줘라 공자님은 너가 당하기 싫은 일을 하지 마라 근데요 사실은 논어나 다른 중형 보시면요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대학에도 공자도 얘기했어요 근데 공자는 저걸 더 강조했어요 예수님은 이쪽을 더 강조했어요 둘 다 똑같이 동전의 앞뒤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한쪽만 일부러 쓰신 건 아니고 다만 어느 부분을 더 강조했는가에서 이렇게 좀 약간 맛이 다릅니다 그리고 서양철학에서도 소크라테스의 글에도요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은 남한테 하신 것 그래서 탈옥하자는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억울한 일 당했다고 남한테 억울함 끼칠 수는 없다 따라서 나는 내가 탈옥함으로써 내 가족과 친지들한테 피해를 주고 죄를 짓는다면 여기서 죽겠다라고 그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게 자명하다 자 똑같이 부처님도 중생 마음은 다 하나니까 인간의 본질은요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고 그래서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은 남한테 하지 않는 게 자비다라고 주장하십니다 인, 사랑, 자비가 지금 다 하나입니다 설명이 그리고 칸트가 이거를 철학자답게 멋있게 어렵게 정리했어요 너의 의지의 준칙이 보편적 입법 원리에 타당하게 행동하라 어렵죠? 자, 무슨 말입니까? 너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원칙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너의 행동의 원칙이 모두가 해도 좋은 보편적 입법화 할 수 있는 원리면 하고 아니면 하지 마라 내가 도둑질 할 때, 내가 도둑질 할 때요 남도 다 해도 이거 나는 허용할 수 있다라는 짓을 하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황금률의 어떤 변형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용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나 칸트 말고요 이분들은요 칼 아스퍼스가 축의 시대라고 부른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인간이 한번 업그레이드 하던 시절입니다 인간이 발전하면서, 문명이 발전하면서 이제 막 문명이 충돌하면서요 보편적 도덕률이 등장해야 되는 단순히 부족 간의 삶으로 영이 되는 게 아니고 보편적 도덕률이 등장해야 할 시기가 인류가 2000년 전후로 맞이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신기하게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요 성인들, 철인들이 출연해서 똑같은 소리만 했습니다 이분들이 축의 시대 때 등장했던 4대 성인들이죠 다 똑같은 이게 맞습니다 너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하지마 그래서 인류가 방향을 잡은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합니까 너가 받고 싶은 거 먼저 해줘라 이게 인류의 도덕률은 이게 다입니다 지금 현재 법과 제도예요 실정법의 원리도 이겁니다 이 양심법이요 모든 실정법의 근원입니다 도둑한테요 왜 이 형을 때립니까 왜 살인자한테는 이런 형벌을 때립니까 근거가 없습니다 사실 근거는 뭐냐 이거예요 결국 인간들이 이 양심법을 가지고 감각을 재는 겁니다 아 그 정도 살인을 했는데 그 정도는 좀 억울할 것 같은데 내가 피해를 당했다면 그건 억울할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보편적 양심의 합의를 가지고 사실은 형벌을 때립니다 그래서 형벌이요 국민들 마음에 안 맞을 때는 국민들이 뭔가 문제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실정법 전문가는 지금 법학자들이시지만 양심법 전문가거든요 우리들도 우리가 양심에 대해서 법의 판결에 대해서 한마디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실정법 또한 양심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원치 않아도 철학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 생을 걸쳐서 생을 걸쳐서 우리는 경험하면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연구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수많은 2000년간 수많은 철학자 후보생들이 교재로 삼고 인정한 책들이 사실은 고전이라는 겁니다 여길 따라가면 답 나오는 것 같아 지금 특히나 또 다른 축의 시대죠 이번엔 더 축의 시대 예전에는 부족 단위로 살다가 이제 큰물로 나왔을 때의 혼란에 이런 성인들이 출연해서 각 문화권 단위로요 문화권 각 문명마다 인류는 이렇게 사는 게 본질이다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나와서 인류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시대가요 더 엄청난 축의 시대입니다 사실은 도전의 시대 때 이때 결국 나와야 할 것도 뭘까요 똑같아요 인간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똑같습니다 너가 당하기 싫은 일은 남한테 하지 말고 합쳐볼게요 너가 받고 싶은 건 남한테 해줘라 이게 다 이런 인간의 본질이 뭐다라는 걸 우리가 규정하고요 이 본질을 어기면요 인간은 악이라고 여기게 돼 있다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이 본질에 부합할 때는 내가 옳은 일 했다라고 뿌듯하게 여기게 돼있던 이걸 간단하게 맹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어기면 호연지기가 위축되고 양심을 지키면 가슴이 뿌듯해지면서 몸에 호연지기가 쫙 펴진다 그래서 양심을 어기면요 아무도 안 물어봤고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위축되어 있습니다 사람 프로그램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그 양심이 마비된 전두엽에 큰 문제가 있어요 양심이 심각하게 마비된 정도 아니면요 그렇게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미세하게나마 느끼게 돼 있어요 자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원리에 대해서 제가 과연 이게 철학자들이 진짜 이렇게 봤는가 시간만 되면 제가 다 좀 자세히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허락하는 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다 읽고 있기는 힘들고요 불교로 한번 제가 시작을 해봤는데 여기 설명이 참 잘 돼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그림으로 한번 보실래요? 이 그림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크게 두 그룹을 한번 나눠보자고요 이 모든 보편적인 어떤 철학에서 하는 얘기가요 인간의 이 지금 파란색 영역은요 인간이 우리가 지금 4차원 시공간이라고 하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4차원 시공간을 처리하는 영역입니다 인간의 마음 중에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때 생각, 감정, 오감의 세계라고 합니다 뭔가 판단하고 느끼고 보고 듣고 만지고 하는 촉감의 정보 오감의 정보를 가지고 오감의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고 의욕하고 감정을 느끼는 이 세계고요 그 너머에 인간의 인간을 결국 뭐가 끌고 다니느냐 절에 가면 이제 너 성장을 누가 끌고 다니느냐 여기에 화두가 이먹거죠 이건 뭐지? 하는 거예요 이건 뭐지? 하는 게요 생각, 감정, 오감의 주체는 누구지? 라는 탐색입니다 그건 맞나요? 그래서 결국 동서양제가 철학 다 뒤져보니까요 다 똑같은 체험을 합니다 그 체험에 대한 설명은 다양한데요 똑같은 체험입니다 우리 의식 중에 생각, 감정, 오감 너머의 차원이 있어요 들어가 보면 순수하게 알아차리고만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순수한 인식 능력이에요 그거를 모든 철학자들이 시공을 초월한 차원이다 요즘 말로 하면 4차원 시공을 넘어선 세계다 그 세계가 모든 육군의 작용 오감과 마음 작용을 넘어서 있는 세계다 왜? 알아차려야 우리가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울고 웃고 모든 인식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인식의 근원이 우리한테 있다 그런데 지금 뇌과학자 같으면 이건 뇌의 작용이다 라고 하시겠죠 철학자들은 그렇게 안 보고 뇌도 정신을 담은 그릇일 뿐이고 즉 우리가 컴퓨터를 보조적으로 활용하듯이 정신 자체는 명상에서 명상을 통해서 이 차원 생각, 감정, 오감을 떠나보면 다른 차원을 체험하는 거죠 우리 의식의 다른 차원을 체험하면 열반이니 거기를 성령이니 거기는 참난이, 양심의 본원이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차원이 있다 우리나라 보조스님은 공적 영지라고 불렀는데요 텅 비어있는데 알아차리고 있다 이거예요 생각, 감정, 오감의 작용은 하나도 없는데 작용은 없는데 알아차리고만 있다 그 예를 이렇게 듭니다 옛날 철학자들이 고승들이 많이 들던 비유인데요 거울에 들어요 거울이 원래 비추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거울에다가 오만 걸 비춰볼 때는 거울이 혼탁한 것 같은데 그거를 다 치워놔도 거울은 대상이 없어도 비추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생각도 하고 감정도 일으키고 울고 웃고 보고 듣고 하루 종일 쓸 때는 우리 마음이 혼탁한 것 같은데 이 세계에서 쓸 때는 이걸 다 내려놓고 나면 그 근원에 가보면 순수하게 인식하고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게 있으니까 우리의 모든 의식작용이 돌아간다 심지어 철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이게 더 과학적 생각입니다 결국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객관세계가 있는 것 같지만 없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것은 내 의식의 작용일 뿐이다 이게 일체의 유심조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일체의 유심조 그러면 일체가 내 맘 먹기 나름이다 이렇게 얘기한데요 그게 아니고요 불교에서 일체의 유심조는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저는 여러분 뇌의 작용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과학 이분들은 과학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뭐냐면 지금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은 내 의식의 작용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내가 있어서 일체가 내 마음에 마음이라는 VR을 끼고 지금 보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벗어버리면 나는 나만 남는다 그 나가 뭐냐 그게 천나고 신이고 그게 모든 인간 영혼 안에 있는 신적인 요소다 그리고 이 인간의 영혼이 현상계에 관여할 때 생각,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이원성의 세계에 관여할 때 우리는 그 다양한 세계에 관여할 때 우리 마음도 다양한 물건처럼 작동하는데 그게 의식의 본모습이 아니고 의식의 본모습은 그 너머에 시공 너머에서 순수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그 자리다 이게 제 주장이 아니라 동서양 모든 철학에서 신이라고 부르죠 들어가 보면 저 얘기를 합니다 신을 묘사하는데 이 얘기를 해요 모세가 여우와 만났을 때요 부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은 누구십니까 I am dead I am 난 I am이다 이걸 I am이라고 말하는 수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 I am 뒤에 뭐가 붙으면 현상계로 들어와요 나는 배고파 그러면 배고픈 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약이 일어나버려요 나는 언제 태어났어 그러면 언제 죽는 언제 태어나 유통기간 있는 내가 돼요 그런데 나는 있다 라는 거에는요 어떤 말도 더 이제 못 붙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 그래서 나의 현존 내가 오로지 존재만 하는 상태 그러니까 내 존재한다는 거 우린 인식하는 식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의식하는 존재 동서양 철학에 가보시면 마지막 가면 다 그것만 나옵니다 간단하게 실습해 볼게요 제가 동서양 모든 명상법을 하나로 딱 해서 이렇게 지도해 드리는 게 있습니다 제가 동서양 명상법 책 다 연구해 봤고 제가 책도 내는 사람인데요 이것만 아시면 그 원리가 여기서 나갑니다 지금 눈 감으시고요 눈 감으시고 잠깐만 할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고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눈 감으시고 자 지금 몇 시인지 모른다 하시고요 모른다라고 판단 중지만 선언하시면 됩니다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른다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 내 이름도 모르겠다 무조건 모르겠다 판단 중지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름도 모르는 분이 지금 돈 걱정 되십니까 모르겠다 성공 걱정 되십니까 모릅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하지만 존재합니다 난 존재합니다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름도 모르고 시간도 장소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족함도 없습니다 존재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시간도 모르기 때문에 나이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알아차릴 뿐이고 존재할 뿐입니다 괜찮다고 하시고요 마음에 번뇌나 잡념이 일어나면 모른다라고 하시고 괜찮다라고 하십시오 판단 중지를 해버리시는 겁니다 끌려가지 마시고 잡념을 없애야 된다는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모른다라고 하십시오 모를 뿐이다 모르겠다 존재할 뿐이다 그 존재가 알아차림이라는 것도 느껴보십시오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그 느낌에만 주목하시고 어떤 생각도 모른다라고 하십시오 저를 보시고요 잘하십시오 이 짓을요 하루종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팔다리도 사라지고 다 사라집니다 한 10분만 제대로 걸려도요 나만 존재합니다 이 체험을 가지고 철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체험을 가지고 신을 만났네 불성을 견성을 했네 견성의 핵심이 이겁니다 모른다 이건 뭐냐 이 물건은 뭐냐 이 물건은 뭐냐 찾아야 되는데 생각으로 찾으시면 안됩니다 왜? 이 차원에 머무니까 생각감정 오감 이전에 시공을 초월한 나의 본 모습은 뭐지? 여기까지 질문은 좋아요 찾을 때 생각으로 찾으시면 현상계입니다 감정으로 찾으시면 현상계입니다 어떤 감각으로 찾으시면 현상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다면서 하나님을 상상하거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의 메시지를 생각한다거나 다 하나님과 제대로 못 만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저자도 무서운 분이에요 익명으로 됐어요 그런데 무지의 구름이라는 책이 기도서 중에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 무지의 구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좋은 생각 좋은 감각 다 버리고 무지의 구름에 넣어버리고 모른다라고만 하라 그럼 즉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똑같은 내용이 선불교에 오면 달마대사가 양무재를 만났는데 당신 뭐요? 이름이 뭐요? 모르는데요? 이럽니다 저 모르는데요? 저 누군지 모르는데요? 이게 벽암록 첫 번째 화두입니다 몰라 화두가 판단 중지입니다 모른다 하는데 존재해요 이게 이 원리로 예전 어른들이 찾아낸 겁니다 철학자들이 인간 영혼 안에는 때묻지 않는 오염되지 않는 차원이 있다 이 차원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인간의 가장 원형의 프로그램이 있다 이 시공 안에서 우리가 현상계랑 교섭하면서 살아가는 세계 심생멸문의 세계가 있고 마음이 진열하는 건요 때가 하나도 안 묻어서 참되고 늘 똑같아서 여읍니다 현상계는 똑같을 수가 없죠 변화하잖아요 변화가 없는 세계입니다 마음 중에 때가 하나도 없고 변화가 없는 세계가 있고 마음 중에는 생멸하는 세계가 있다 지금 여러분 저 보고 계시죠? 제가 계속 생멸하죠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계속 생멸하죠 지금 보고 계신 저는 여러분 의식에 나타난 접니다 객관적 제가 아닙니다 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어떤 인연을 통해 제가 존재하니까 그 인연으로 여러분 마음에 제가 나타나 있는 거죠 여러분 뇌에서 재구성해서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마음에 나타난 저는 여러분 보는 여러분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선불교에서 저 떠다니는 구름이 구름이 너가 만들어냈다는 거 알겠느냐 라는 이런 식의 화두를 던집니다 그러면 내가 보고 있는 구름은 내가 만들었죠 이거 알면 그 선문답을 통과하고요 모르고 저 구름이 제가 구름을 만든 적이 없는데요 저건 구름이고 저거 저랑 관계가 없는데요 라고 하면 선문답에서 땡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문답은 그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줍니다 보는 여러분의 의식에서 나타난 컵이라는 걸 알고 이 컵을 대하시면 여러분은 견성을 하신 겁니다 선문답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처를 찾고 계시면 생각감정고감 현상계에서 부처를 찾고 다니니까 영원히 이 세계로 못 들어가죠 차원이 다르니까 그래서 부처를 찾는 그 자체를 되게 비방하는 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똥막대기다 무슨 얘기냐 똥막대기에도 도가 있다가 아니고요 부처가 저 부처가 되고 싶어요 똥막대기다 부처라는 개념은 똥 묻은 막대기다 빨리 버려라 그래야 부처가 된다 왜 그 개념을 들고 있는 한은 생각 자꾸 부처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부처가 못 돼서 답답합니다 감정이 일어나고요 계속 부처라는 상을 붙잡고 있습니다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이 세계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선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너는 당나귀 해나 견성할 것이다 시비관제에서 당나귀가 없거든요 영원히 견성 못한다니 즉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는 이유는 나의 기회에서인데 활주로 이만 신나게 달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 세계만 이 트랙만 달리고 있으면 영원히 이 세계에 진입 못한다 하는 게 선불교의 핵심사상 선불교가 히트친 거는요 이 참나의 세계에 진입하는 길을 아주 쉽게 열어줘서 히트친 겁니다 선불교 그런데 동서양 모든 철학자들은요 다 그거의 달인들이에요 왜 이 세계에 진입 못한 분들은 철학을 탐구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세계를 모르면서 지금 이 세계 안에서 어떤 하나의 분과학으로서 철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정신문명을 열 수 있는 키를 갖고 있는 철학은요 이 부분은 과학자들의 영역이고 과학의 너머에 인간의 시공을 초월한 본질이 뭐길래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선이라고 판단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악이라고 판단하는가 이 법칙을 자기 영혼에서 실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험실이 자기 영혼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반 과학하고 다른 게요 일반 과학은 한 사람이 실험을 정확하게 해서 그걸 촬영해서 공유하면 남들도 인정해 줄 수 있는데요 안타까운 거는요 공자님이 입증하고 예수님이 입증하고 소크라테스가 입증을 해도 내가 실험을 안 하고 인간을 할 수가 없다는 게 이게 이게 지금 철학의 문제점입니다 철학은 자기가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아 소크라테스가 인간의 이런 이 일반의 인간의 일반적인 탐진치의 법칙으로 산 게 아니라 저 형의사학적인 법칙 사랑과 정의의 법칙대로 살았구나 황금류를 지키면서 사셨구나 요게요 나도 연구를 하지 않으면 사실 알아보기 힘들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철학자가 자꾸 줄어들면서 인류 역사상 벌써 2000년 전에 이런 얘기를 다 했는데도 지금 우리가 다시 2000년 뒤에 과학 같으면요 2000년 전에 이미 지금 뉴턴 아인슈타인 다 떴는데 2000년 지난 데도 발전이 없다 이런 일은 힘들죠 과학에서는 그런데 철학에서는 가능합니다 왜? 실험한 양반들 다 가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요 믿기 시작해요 예수님 믿습니다 연구를 안 합니다 이거는요 아인슈타인 믿습니다 아인슈타인 논문을 사실 못 읽어요 이제 아무도 못 읽어요 설명도 못 해요 그때 실험 재현도 못 해요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로 갑니다 철학이 정교화될 때부터 심각해집니다 신앙으로 대체하려고 그래요 사람이 편하게 가려고 예수님이 우리 위에 다 해주고 돌아가셨대 믿습니다만 하면 돼 중요한데 그것도 중요한데 안타까운 건 예수님이 그 영적 실험을 통해 얻으셨던 그 실험기가 전달이 안 되고 사라진다는 공유가 하나도 안 된다는 그래서 인류가 철학에 있어서는 진보를 못 하고 있어요 왜? 간단합니다 지금 논어를 쓸 수 있는 분이 없어요 논어 해석도 어려워요 논어라는 그런 인간의 보편적 본질을 담은 연구서를 낼 지금 학자가 없다니까요 2000년 넘어서도 인류에게 영감을 주고 자극을 줄 보편적 인간 본질에 대한 탐구기를 쓸 수 있는 학자가 있느냐 이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래서 그런데 저는 연구해 보니까 그 양반들은 다 명상의 달인들입니다 즉 자기 영혼에서 이 두 차원을 체험하면서 실험했어요 지금 뇌과학자분들이 제 얘기 듣고 이것도 뇌의 작용이야 하셔도 괜찮아요 다만 철학자들은 이 두 세계를 연구했다 이 두 세계가 분명히 차원은 다릅니다 이 두 세계를 넘나들면서 연구한 결과물이 현재 철학이고 이 세계에서는 선학의 기준이 나오질 않아요 이 세계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철학이 어려운 이유가요 과학만으로는 안 되는 이유가 과학은 선학을 얘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선학은 양심 연구가만 할 수 있어요 즉 평생을 이것만 연구하셔야 돼요 간단합니다 철학자는 이거예요 평생 동안 여러분이요 어떨 때는 내 양심이 옳다고 하고 어떨 때는 찜찜하다고 하는지를 평생 연구합니다 이거를 대를 이어서 연구합니다 그 데이터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인간이 보편적으로 어떨 때 선이라고 하고 어떨 때 악이라고 하는지 이 연구에 가야 됩니다 이거를 예전에 한 거예요 예전 작업에 이 양반들은 명상을 통해서 즉 이 애고성 개체성을 다 죽이고 이 세계에 들어가서 자기 의식의 움직임을 연구해 보고요 개체성을 살린 상태에서 나 위주로 이 세상을 볼 때 또 입장을 연구해 보고 그 애고성이 사라진 상태 순수한 인식만 있는 상태에서 또 어떻게 이 인간의 본질이 구현되고 있는지 두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연구해 보니까 결론이요 이겁니다 이 그림이 제일 좋아요 이게 대승기신론에 나온 그림입니다 그림은 제가 그렸지만 이 그림을 제시해요 대승기신론이요 자 이거랑 연결해서 보세요 한마음 안에는 본체와 형상과 작용이 세 가지가 있어 이게 대승기신론 핵심입니다 인간의 의식을 일체의심조를 연구했던 한 연구자가 쓰신 거예요 논문을 인간의식엔 최상용이 있더라 그게 뭐냐 본체가 있는데 인간의 마음에는 일체가 지금 내 마음작용이라고 봤을 때 지금 여러분이 보는 세계에는 여러분이 마음의 VR로 보고 계신 거예요 육근의 VR 오감과 이 의식의 VR로 보고 계신데 그 VR을 바라보는 본체는 순수한 인식능력은 평등하여 늘지도 줄지도 않더라 즉 생멸하는 시공의 차원대가 아니더라 다른 차원대더라 이거죠 이분들이 알아낸 게 인식의 주체는 다른 차원에 있더라 이게 하느님이니 신인이 하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이걸 진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게 텅 빈 게 아니라 공한 게 아니라 그 안에 형상들이 들어있더라 어떤 정보가 있더라 형상은 정보입니다 그 공 안에 무량한 본성의 공덕이 있더라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즉 어떨 때 옳다고 하고 어떨 때 그러다고 할지 판단 기준이 되는 정보가 다 들어있더라 작용 그래서 우리 마음이 시간 공간을 우리 마음에 나타내가지고 인식해가지고 구성하면서 자유자재로 이 마음의 현상을 펼쳐내더라 그런데 그런데 보세요 선한 인과를 낳는다는 건요 어떤 게 선인지 악인지는 즉 이 형상의 차원에서 이미 프로그램 된 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순수한 참나의 영역이 지금 텅 비어있는 순수한 인식 능력일 뿐인데 그 안에 이런 속성들이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대승기신문에서 연구해 보니까 참나 안에 여기는요 참나에서는 에고성을 떠난 상태 개체성이 없습니다 실제로 명상을 해서 개체성이 사라진 상태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인식만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더냐 개체성을 가지면 내가 이로운 거 내가 이로운 거는 좋아하고 간단합니다 개체성의 이 프로그램은요 나한테 이로운 걸 좋아하고 해로운 걸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이로운 걸 늘 선택하는 건 아닙니다 이로운 걸 선택하려다가 오히려 해를 선택한 일이 많지만 기본 속성이 나한테 이로운 건 선택하고 해로운 건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개체성을 떠난 세계로 들어가니까 이 세계에서는요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더라는 그런데 뭘 좋아하더냐 이걸 좋아하더라는 이 세계에서는 탐욕이 없어서 개체성이 없으니까 탐욕이 없어서 보시바라밀 남의 이익까지 내 이익처럼 그 사랑을 통해서 베푸는 거를 좋아하더라는 자 이래서 이걸 알아납니다 이거는 형이상학적인 그 형상은 근본 원리라고 제가 부르고요 동서양 철학을 정리하다가 용어를 이렇게 붙이기로 했습니다 각자 철학자들마다 용어를 달리 써서 제가 회통한 게 형이상학 안에 있는 불변의 정보는 근본 원리라고 부르고요 시공간 안에 이 근본 원리가 펼쳐질 때는 보편 법칙이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실천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근본적인 프로그램이죠 인간 안에 이런 프로그램이 돼 있기 때문에 보시바라미를 했을 때 뿌듯하게 돼 있다는 자명해지고 베풀어야 되는데 베풀지 않고 있을 때는 찜찜합니다 차라리 쏘는 게 마음 편해요 쏠 때 쏘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이게 아무도 안 보고 나도 그렇게 살려고 안 하는데 그렇게 살고 계신 거 있죠 그게 프로그램이죠 지하철에 누가 떨어져 있는데 저거 구하려다 나도 죽게 생겼는데 안 뛰어들기에 애매한 그 마음 내 욕심도 아닌 거죠 욕심은 나한테 이로우면 하고 손해가 되면 피하라고 할 텐데 이거는 너라고 생각해 봐라 너가 젖혀지면 누가 안 구해주면 좋겠냐 즉 양심의 원리로 날 닥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한 번도 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안 했는데도 그 원리가 지금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철학입니다 이 얘기를 못 해주는 철학은요 우리가 말하는 어떤 과학과 철학에 큰 분류를 했을 때 그 철학은 아닙니다 한 분과학으로 철학이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이게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 형이사학적 세계에서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 남을 둘러봤을 때 찐찐해지고 남을 나처럼 사랑해줬을 때 자명해지더라고요 이 참나 안에는요 오염됨이 없기 때문에 지게바람일 어떤 룰을 지켜 지게라는 건 꼭 우리가 율법을 따르고 이런 게 아니라 룰을 지키는 겁니다 룰을 지켜야 될 때 룰을 지키는 그 마음은요 우리 안에 프로그램이 돼 있더라고요 이걸 어기면 찜찜해집니다 우리가 운전하나 해도요 보시 옆 차선 운전자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헤아려야 되고요 각자 차선 지켜줘야 됩니다 룰을 지켜줘야 됩니다 지게바람일은 룰을 지켜주는 선을 지켜주는 사람이 혼자 있을 땐 잘 모르는데 혼자 있을 때도 사고가요 선을 넘어요 자기를 괴롭힙니다 자기가 자기 선을 넘어서 둘이 있으면요 둘만 딱 있으면 선이 분명합니다 선이 없는 것 같죠 친한 친구랑 딱 저도 하숙집을 딱 장만해서 둘이 딱 사니까 선이 보여요 상대방이 선을 계속 넘어오는 게 보여요 그런데 내가 넘어가는 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비양심적인 거 양심적인 사람은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은 나도 안 해버리는 거죠 미리 지켜주는 거죠 이게 다 지게바람일입니다 인욕바람일은요 참나는요 개인적인 일로 분노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분노할 때 보면 내가 손해봤다고 분노하는데 그런 보편적 정의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정의감은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룰을 지키겠다는 마음은 정의감입니다 그런데 인욕은요 그게 아니라 상황을 빨리 받아들여주는 진실일 때 빨리 수용해 주느냐 진실인데 수용을 못하는 경우가 우리 많죠 상대방이요 나 때문에 힘들다는데 수용 못합니다 너가 힘들면 안 되지 고부합니다 상대방 이미 있는데 일어난 일이고 진실인데 결과가 나왔는데 내가 병에 걸렸다는데 수용을 못합니다 내가 시험에 떨어졌다 어떤 수상을 못했다 결과가 나왔는데 수용을 못하죠 이게 인간 아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땐 자기도 찜찜해요 왜? 알거든요 이런 건 받아들여야 되는데 알아요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 가족한테 어떻게 대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수용을 못합니다 이게 수용바람입니다 받아들임 인욕이라는 건 수용입니다 내가 받아들인 게 꼭 치욕 같지만 자 에고는요 인간의 개체성은 치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양심은 뭐라고 그래요? 양심은 치욕이니 뭐니가 없죠 그게 진실이면 수용해라고 우리 안에서 프로그램이 작동합니다 이걸 지켜주면 편해지고 이걸 어기면 찜찜해지고 또 참나는 나태함이 없는데 우리 개체성을 가진 존재들은 늘 쉬고 싶죠 그만하고 싶고 뭔가 다른 꼼수를 자꾸 부리려고 하는데 결국 부릴 때 찜찜하죠 내일 시험인데 오늘 놀 때 겁나 찜찜하죠 그런데 놀아요 그런데 해라 이거예요 양심은 자명함은 해라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자리는요 단순히 인식하는 게 아니라요 시공에서 우리 시공을 떠난 차원이다 보니까 그 자리를 인식해보면 순수한 인식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변화가 거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철학자들이 전지전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전지는요 현상계 모든 프로그램 정보가 거기 다 있다는 얘기고요 형이상학적 차원의 전능이라는 건요 사실은 우리가 형이아에서 웃고 떠들고 하는 게 다 결국 이 법칙에 의해서 다 심판받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 법망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노자가 이 하늘의 그물은 성기인 것 같지만 놓치는 법이 없어 이 얘기가요 결국 이 심판에 의해서 우리는 자명찜찜을 따지고 양심의 가책을 받게 돼 있고 현상계에서 남한테 상처를 주게 돼 있습니다 이걸 어기는 순간 우린 남한테 상처를 주게 돼 있고 상대방 마음에 한을 품게 만듭니다 이거 지키시면요 뒷담화 까일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어기시죠 오늘 밤 뒷담화가 펼쳐지겠군 라고 하시면 돼요 이게 공식이라니까요 중력의 법칙만큼 공식입니다 심리 공식입니다 심리학에서 연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음의 현상에서 나타나는 인과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본래 어떻게 생겨먹었느냐 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이건 철학이에요 인간 마음이 어떨 때 기분 좋고 어떨 때 나쁘더라를 데이터를 가지고 모아서 연구하면 그건 심리학이라 하나의 과학입니다 분과학인데 이건 그게 아니고 현상계에서 왜 찜찜한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형이사학적으로 파고들어 가봤더니 형이사학의 세계에선 나태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진 안 하면 찜찜하게 돼 있더라는 노력 안 하면 이 상태에서는 고요해서 시공을 떠나 있으니 고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선정을 이루면 자명해지고 마음이 산란할 때는 찜찜하다고 느끼게 프로그램이 돼 있다는 또 똑같이 이 상태에서는 모든 우주적 정보에 대해서 열려있기 때문에 반야바람일 올바른 판단을 했을 때는요 자명하고요 근거가 없는 거를 내가 인정했을 때는 찜찜한 겁니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논리적으로는 그게 답같아도 찜찜하실 때 있어요 나중에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애고의 의식은 이해를 못해도 저 내면에서요 아니라고 합니다 놀라운 게요 여러분 사실 학문을 하신다는 게 지금 책을 읽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맞다 틀리다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정보를 이런 정보를 보셔도요 과학책을 보셔도 연구를 하셔도 이 참나가 참나에서요 자명해라고 안 해주면요 여러분은 끙끙 앓게 돼 있어요 또 먼 길 떠나셔야만 해요 자료를 찾아서 결국 왜냐면 내가 내 마음을 결정한다면요 이걸 어떤 자료를 보여줘서 내가 봤을 때 이게 최선이야 라고 했을 때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라고 합니다 찜찜 뭔가 부족해 2% 부족해 내면에서 딱 신호가 옵니다 사실 우리 평생 공부한다는 게요 이 참나한테 자료를 주고요 인가받는 보고하고 결제받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학문이라는 건요 내 안에서 자명하다고 해줘야 끝나요 결국 누구한테 지금 확인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시공을 초월한 어떤 우주적 정보를 갖고 있는 차원이 있다는 그 차원에서 자명하면 여러분은 영감이라 하더라도 후련하고요 아무리 연구를 해서 내린 결론도 찜찜 나와버리면 이제 잠이 안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인간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를 철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철학자들은 그래서 이게 작용까지 가는 겁니다 본체 안에 이 형상이 있어서 실제로 작용이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가 육바람이를 바로 해버리면 우리는 바로 양심의 전문가가 되는 거고 육바람이를 바로 못하면 우리는 계속 찜찜한 채로 살아가야 됩니다 탐진치 속에서 이익을 취하고 손해는 피하면서 살아갈 뿐이라는 그러다 보니까 각자 자기 이익을 취하다 보니까 남한테 손해를 주게 돼 있고 서로서로 얽혀서 돌아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힘 가진 자가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방식으로 굴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지금 이 방식대로 사람들이 굴러가게 되면 정신문명의 사회로 들어가면 정신문명에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이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기초교육을 통해서 알고 인간이 어떻게 프로그램이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잘 쓴다는 겁니다 그냥 별게 아니라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착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과학자가 착해서 과학자 과학자연법칙을 발견하나요 자명한 연구를 통해 발견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요 원래 이 철학은요 기질과 상관없고 성격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예전 철학자들은 다 해요 성질 더러워도 다 할 수 있다 왜 실험해 봐서 이런 겁니다 내가 남한테 이렇게 이걸 어겨보는 거죠 오늘 당장 가시다가 옆에 사람한테 야이 뭔 새끼야 이러면 지금 이 중에 다 어겼죠 다 어겼죠 그랬을 때 결과 돌아오는 거 실험이 없어요 진짜 중력의 법칙처럼 진짜로 결과가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안 나오니 다른 사람 마음에 이 보편적 잣대가 있는지 없는지 실험을 바로 해보시면 안 되는 뭐랑 똑같냐면요 많은 분들이 인문학 공부하고 철학 공부하면서 자기가 처음으로 우주의 진리를 밝히려고 해요 과학자들 입장에 생각해보면 코미디 아닙니까 거인의 어깨위를 잘 타는 게 중요하죠 똑같습니다 철학 연구도 제가 이 정도 정보를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이미 2000년 만 년간 쌓인 정보가 있어요 철학 연구의 그 결과물이요 이미 최소한 2000년 전에는 다 이 답이 나와 있어요 이 연구소가 다 나와 있어요 사서 보고요 자기 영혼의 실험해보고 자기 주변 사람들하고 계속 실험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선인지 어떤 게 악인지 바깥 세계에는요 현상계에는 선악이 없어요 실제로 이게 선이다 이게 악이다 써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 산에서 하느님한테 율법받는 그런 이벤트를 하는 게 뭡니까 선악 판단 기준을 하늘에서 받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지상에서는 없어요 억울한 사람이 있고 또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데도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인지 어디 써있질 않아요 제품은 있는데 인간이란 제품은 우주가 냈는데 매뉴얼을 안 줬어요 매뉴얼을 안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연구하는 그래서 뭐라도 매뉴얼 받아 쓰려고 그런 또 신화도 만들고 그런 연구도 하고 철학연구를 통해서 매뉴얼을 찾아내는 거죠 각자들을 그래서 특히 경전이 중요한 게 지금 매뉴얼 없는 제품 매뉴얼 없는 제품을 설명서 없는 제품을 구했는데 우리는 써야 되는데 평생 그럼 누구 걸 참고합니까 제일 잘 썼다는 사람 가서 블로그 가서 뒤져야 됩니다 인터넷 그 양반들이 누구냐 이 양반 4대 성인들이더라 이건 별게 아니라 이분 고전이라서 본다 오래된 책이라서 봐야 돼 그게 아니고요 2000년간 검증된 제일 무서운 파워 블로거들이죠 이 사람들이 쓰란 대로 정신을 쓰면 공식에 딱 맞게 쓸 수 있어 이게 인정된 양반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 의견 중에 특히 대승불교에서 정리된 내용입니다 인간 본성은 이렇게 설계되어 있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Après 전혀 이런 이 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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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